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한 라스베이거스에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호텔 내에서 대담한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사건은 어제 오후 4시경 유명 카지노 호텔인 벨라지오의 한 포커룸에서 발생했습니다. 무장한 용의자는 현금 창구 앞으로 가 카지노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을 강탈에 달아났습니다. 강탈당한 현금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. 사건 발생 하루가 지난 오늘 라스베이거스 경찰 당국은 용의자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공개했습니다. 용의자는 키 5피트 7인치에서 9인치 사이 비니 모자에 금색 가발을 쓰고 마스크를 하고 있었습니다. 용의자가 타고 달아난 차량은 2011년도 은색 쉐비 세단으로 네바다 라이센스 번호판을 장착하고 있습니다.